네,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변호사,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표 회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인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지어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시가 된 것인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3자 뇌물을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취업을 빙자해서 사주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것과 똑같다. 취업을 빙자했다. 이 말은 타이스타젯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일을 하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한마디로는 페이퍼컴퍼니죠. 자본금 70억 보내서 설립했는데 비행기 한 데 없어요. 그리고 서모 씨 사이잖아요. 이분은 비행기 경력도 없는 젊은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전무로 앉혀놓고 월급, 주거비, 학비 이래서 2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준 거죠. 실제 할 일이 없으니까 출근해서 일한 것도 없고 이분이 영어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신종 뇌물 주는. 그냥 2억 2천 문재인 대통령 갖다 주면 바로 뇌물 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취업을 빙자해서 돈을 딸이나 사회 쪽으로 주면 실제는 똑같잖아요. 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월급에서 딸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그런데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2억 2천 건을 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조를 보면 따라서 이거는 직접 뇌물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이끈한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전 사위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런 논리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죄의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임명한 그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전 사위가 되는데요. 이 전 사위에게 총 지급했던 금액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급여 플러스 타이의 생활비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급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위는 사실상 남남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인 그런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걸 경제공동체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지금 전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뇌물죄로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 때문에 그래서 물타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그런 수사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직접 소환 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4년 전에요. 2020년 8월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던. 그런데 그때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캐비닛을 열어놓고 덮어버린 사건에요. 그때 전주지검장 문홍성 이분이 조건부 기소 중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수사를 시작한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금 와서 정치 보복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약이고요. 지금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소환은 불가피하고요. 저는 구속영장도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뇌물은 10년이 넘는 형이기 때문에. 법 앞에 이걸 수사할 때예요. 그냥 문재인 이름 세자 가리고 하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하면 돼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일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여당은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3년 동안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전 사회에 대해서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문다이 씨 주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가지고 한 100여 명 이상을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딸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심지어는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먼지떨이식,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발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저는 기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도 지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통상, 정상적인 그런 관행에 따라서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임명을 했고 자신은 사위가 누군지 그리고 이상직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저는 앞으로 구속영장을 일단 질러볼 가능성은 높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여야 대표 회담이 있겠습니다. 이게 여야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석상에 마주하는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큰 자리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짧게 한 번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11년만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나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봐요. 나쁜 합의를.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는 대통령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과 관계되는 사항을 합의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이나 또는 25만 원 지원금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이런 걸 저는 합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일단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대표회담 갖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있었고요. 특히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은 지금 유력한 여야 보수 진보의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지금 전국을 보면 꽉 막혀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시 국적 운영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로는 좀 민생과 관련해서 좀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두 사람이 지금 왜 만났습니까? 서로 필요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보다 국민적인 필요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 두 대표가 2시에 바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담을 갖기 전에 두 대표가 10분간에 짧게 모두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뒤 2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개 모두 발언과 비공개 회담 순서로 오늘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플러스 3 비공개 회담도 이어서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 이렇게 각 당에서 3명씩 나오게 되면서 3 플러스 3 비공개 회담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7분씩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10분씩 하게 됩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10분간에 공개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이어갑니다. 대표님께서,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하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가 당대표가 된 후에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로 건 슬로건이요.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 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께서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이 자그마한 채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히겠다는 우리의 정치적인 다짐은 열심히라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배제하는 데 저희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1대 99식의 국민대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유지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1. 가정양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의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입니다. 촉법소년연령하향,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피로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40만 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것, 연 240입니다. 사병 월급을 205만 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국민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첫째,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둘째, 세계 1위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도약 셋째,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핵심인 AI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왔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패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의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님과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개혁 합시다. 불확실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 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셨습니다.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원의 판례로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반복되는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대표님께서도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을 하는 것에 적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강행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이 이라는 이런 도돌이 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이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기업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 없이 허술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 정치에 오래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선수막들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의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보고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리해야 할 것도 제안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계속 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하자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의료대란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도 너무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 경기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체불 거기다 자영업자 폐업까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의미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것도 이게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한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에는 공식의제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만 의료대단을 공식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 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불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층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풍계위기를 불러봤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 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보시셨는데 증거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이직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저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다. 소득지원효과와 소비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균등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 방정 가치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안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 내게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개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개엄 안에 보면 개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개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여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쌀값 한우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20만원 쌀값 약속을 안 지켜서 현재 17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의 위협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아이디백이나 탄소 국경세를 대비하고 또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반도체 또 미래 과학기술 투자 역시도 함께 얘기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 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소수 소수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체계 부족하면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개인 비방 잘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막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단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에 또 국익 중심에 정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뭐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고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이 중에 여야 간에 공통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통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대표께서 좀 전에 합의되는 공감되는 일들은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아예 우리가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입니다 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시입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당초 이 모두 발언은 7분간 할 예정이었는데 10분으로 늘어났고요 두 대표 모두 10분을 조금 넘겨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모두 발언까지는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자리를 옮겨서 비공개로 90분 동안 회담을 이어갑니다 모두 발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두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를 했고요 또 오늘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25만 원 지역법과 관련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의료대란 의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대표회담에 정례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진행될 회담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지금까지 모두 발언 함께 보셨는데요 먼저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듣겠습니다 아마 정치는요 정치는 구동 존이입니다 이 말은 같은 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같은 공약은 실현하자 그런 위원회를 두자고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는 얼마든지 같은 내용은 구동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번에 존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최고 결정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따라서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25만원이나 최상위 특검법이나 이런 게 여기서 합의된다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제는 차이는 그대로 두는 게 너무 성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차이는 두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일단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좀 뭐랄까요 합의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합의 볼 법은 합의 보되 오히려 좋은 이 차이는 그대로 두는 게 두는 것이 무리하게 합의했다가 대통령실에 거부하면 오히려 갈등만 더 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본인이 63%로 당선이 됐지만 친윤대 또는 친한의 세력 분포를 보면 친윤이 우세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완전히 지금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두 사람이 오늘 모두 발언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당초에는 강력하게 의료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에 담겨야 된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걸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유난 갈등이다 또는 당정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한마디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동훈 대표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방점을 찍었어요 우리는 이미 양보를 했다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제보 조작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겠다고 했고 플러스 소소한 주장을 해도 우리는 그걸 받겠다라면서 한동훈 대표를 더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제가 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선되기 위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을 했지만 지금 당론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그리고 특히 친인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눈여겨본 대목은 두 사람 다 양당이 좀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정치를 좀 복원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회당을 좀 정례화하자 회동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지선 또 총선에서 나왔던 공통 공약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공동 합의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 합의문에 좀 구체적으로 담길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간의 회동이 끝나고 회담이 끝나고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정치개혁, 지구당 부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두 발언난 봤을 때는 다만 지금 지적하신 의료대란이라든가 해병특검법 같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시간 모두 발언해서 할애를 했기 때문에 강조점이 굉장히 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의문에서는 어느 수준의 내용이 좀 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25만 원도 아마 합의문에 담기기 힘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25만 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전 재정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빚을 내서 돈을 뿌리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화폐든 뭐든 하여튼 중요한 건 빚을 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25만 원도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정치개혁이나 지구당 부활 이 정도가 합의문에 다 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요 제일 중요한 게 상황 변화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혐의로 불송치된 거예요 경찰이 그다음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핸드폰까지 압수했잖아요 그런데 혐의가 놓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 혐의도 없고 임성근 사단장 자체가 무혐의인데 그걸 빼라고 한 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따라서 저는 최상병 특검은 논의를 접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접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합의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문 또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오늘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포괄적인 합의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 회동을 갖게 된 배경도 꽉 막힌 전국에 뭔가 국민들에게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챙긴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여야 대표 플러스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합의문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결론은 담길 거라 보고요 말씀하셨지만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는 정치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길 걸로 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별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권이 평소에 주장했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지금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안이다 또 그리고 여론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4%포인트 더 하락을 했거든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정평가 2위가 의료대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한동훈 대표의 책임으로 비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내놓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나마 합의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국민들의 힘이 동력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지금 위험이 내린 이런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더욱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핸드폰에 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얘기를 했다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뒤집어 보면 공수처조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사건 은폐 외압 의혹에 굉장히 깊숙이 연루됐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지 빠져나간다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마친 여야 대표 이제부터 비공개로 90분간의 회담을 이어갑니다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